안녕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두번째 시간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첫번째 내용 중에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에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건 딱 한가지에요.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한다.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 아실 건 느낌표만 알고 가시면 되요. 이것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바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트는 AOA는 어떤 값하고 곱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시트냐면 다른 워크시트니까 현재 시트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트 2에 어떤 셀이요? AO셀이요. 그런데 시트하고 AO셀을 구분짓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느낌표 하나만 아시면 되요. 바로 시트명하고 셀 주소 사이에다 느낌표만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워크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를 구분해 준다. 이것만 여러분들 오늘 처음 알고 가시면 되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게 뭐냐면 느낌표 아셨으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만약에 그 워크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면 된다. 이것만 또 아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 느낌표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백이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로 앞뒤를 묶어준다.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넣은 AO 곱하기 성적 한 칸 띄고 일람이라는 시트예요. 그러면 이 앞뒤로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역시 아울러 제가 아까 강조해드린 느낌표 그 다음에 AO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하는 예에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A1, A 그 시트 1에 A5의 10을 제가 입력을 미리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시트 2에 AO 셀, 시트 2에 AO 셀에 제가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시트 1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넣은 AO 곱하기, 여기서 AO는 시트 1에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트 2에 AO 셀, 아까 제가 강조해드린 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요? 느낌표, 그렇죠? 시트 2 느낌표 AO, 그리고 가로 AO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아까 시트 2에 AO에 5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AO 곱하기, 현재 여기 AO 곱하기, 10 곱하기 시트 2에 있는 AO, 5가 곱해져서 10 곱하기 5, 그래서 50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AO 셀에 10, 현재 시트 1에, 그 다음에 시트 2에 AO 셀에는 아까 5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10 곱하기 5, 50이 됐고 느낌표 됐네요. 자주 보는 방법 외에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시트 2개를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는 성적 1칸 띄고 1람, 6을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성적 1람, 7을 집어넣어놨어요. 얘하고 얘는 지금 다른 시트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1칸 띄고 1람, 얘는 성적 1람 공백이 없어요. 됐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는 AO 곱하기 성적 1칸 띄고 1람이기 때문에 앞뒤로 뭘 붙였나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작은 따옴표로 붙여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느낌표 역시, 그 다음에 AO. 됐나요? 그러면 아까 성적 1칸 띄고 1람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6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 곱하기 6이 돼서 60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 1람, 아까 7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뭘 안해준다? 작은 따옴표를 안해줬어요. 는 AO 곱하기, 그냥 성적 1람, 느낌표 AO, 그리고 엔터.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통합 문서에서의 셀 참조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또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이 돼요. 물론 방금 전에 배운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도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지만 얘는 다른 통합 문서, 다른 엑셀 파일을 참조하는 경우예요. 더 많은 응용 범위가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알아두셔야 되겠다.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 엑셀 문서, 엑셀 통합 문서 이름을 대가로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가로로만 묶어줘라.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느낌표,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공백이 있는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따옴표예요. 그것만 아시면 바로 게임 끝납니다. 자, 는 AO 곱하기 성적 1람표 엑셀 파일이죠. 그런데 공백이 없죠.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안 쓰고 그냥 대가로로 묶어서 끝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느낌표. 근데 만약에 공백이 있으면요. 지금 여기 성적 1칸 띄고 1람표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시트 이름까지 묶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다른 통합 문서에서의 셀 참조입니다. 자, 얘도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지금 그 성적 1람표 공백이 없는 엑셀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 1칸 띄고 1람표 엑셀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현재 실행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엑셀을요. 두 개 파일을 그 환경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성적 1칸 띄고 1람표 맨 위에 이제 파일 이름 나오죠? 성적 1칸 띄고 1람표 엑셀 파일 12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그냥 성적 1람표 붙어있는 10을 집어넣어놨어요.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현재 실행시켜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강의 끝나고 직접 시습을 하실 때는 저랑 똑같은 환경을 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두 개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놓고 띄워놓은 상태다라는 거 다시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해놓으면, 열어놓지 않으면 엑셀에서 그 경로를 쫙 표시해줘요. 그 다음에 그 경로가 어딘지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는 a5 곱하기 는 a5 곱하기 성적1람표.excel 파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대가로로 묶어줬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시트1에 역시 똑같이 느낌표 그 다음에 a5 그러니까 성적1람표라는 엑셀 파일에서 시트1에서 a5 값을 a5랑 곱하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성적1람표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a5셀에 그렇죠. 10을 넣어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5셀에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는 100이 된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무튼 공백이 없으니까는 그냥 대가로로 묶어주면 된다. 아주 간단해요. 심플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요. 얘 같은 경우는 성적1칸 띄고 1람표 공백이 있는 엑셀 파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줬다? 여기 보면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시트 이름까지 줬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 아까 11로 해놨기 때문에 110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명은 대가로 묶어준다. 공백이 있으면 작은 따옴표 앞뒤로 시트명까지 준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돼요.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탕화면에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현재 실행시켜 놓은 상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로명이 안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실행 파일을 실행이 안 시켜놓으면 경로 파일이 쭉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처음에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고요. 자,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3차원 참조인데 얘는 뭐냐면 일단 좀 뭔지 아실 게 있어요. 는 썸 썸이라는 거는 S-U-M이라는 건 뭐냐면 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전상의 의미가 합이에요. 총합 그런데 엑셀은 S-U-M이 합이라는 뜻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합을 구해주는 기능이에요. 그걸 함수라고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니까요. 자, 는 썸 가로열고 시트 1에서부터 시트 5까지 우리 콜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1에서 시트 5까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느낌표고요. A1 무슨 뜻이냐면 시트 1에서 시트 5에 있는 A1의 값을 다 썸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얘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시트 3 시트 4 시트 5에다가 얘를 드릴게요. 시트 3에 제가 100을 넣어놨고요. 시트 4에는 200 그 다음에 시트 5에는 300을 넣어놨습니다. 가겠습니다. 눈 썸 눈 썸 시트 3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시트 5까지 콜러 썼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느낌표 됐죠? 그 다음에 A1 그러면 시트 3에서 시트 5까지 이런 뜻이고 A1에 있는 값을 모아라 썸하라 합을 구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그럼 아까 100, 200, 300 그래서 600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눈 썸 가루 열고 시트 3에서 시트 5까지 콜론으로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느낌표 A1 엔터 됐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라든가 다른 통합문서의 셀 참조 그 다음에 3차원 참조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R1 C1 가겠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엑셀 같은 경우는 A열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행 2행 3행 4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열 행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엑셀에서는 또 뭘 제공해 주냐면 수식에 가시면 R1 C1 참조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R1 C1 참조 스타일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요. 지금 A열 B열 C열 이게 1, 2, 3, 4로 바뀌었고 그죠? 여기는 원래 아까 1행 2행 이었으니까 그래서 A열 B열 이게 1, 2, 3 이렇게 바뀌어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옵션 가셔서 수식에서 R1 C1 참조 스타일을 체크하면 뭔 얘기냐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 수식 가서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 여기죠? 여기죠? R1 C1 인데 일단 R이라는 게 뭐냐면 R로 W로 행번호를 뜻하는 거고요. 컬럼 C는 열번호를 뜻해요. 됐죠? 우리 열받아 C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이거 먼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참조를 여러분들 절대참조 상대참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상대참조로 나타내려면 행번호 열 번호에다가 대가로 묶어줘요. 오늘 대가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행번호 열 번을 음수로 지정하게 되면 음수로 지정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지정하게 되면 현재 위출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행 왼쪽 열이 돼요. 됐죠? 위쪽 행 왼쪽 열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R 또는 C 그 다음에 아무런 번호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행 전체 또는 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R2, C2 그러면 이행, 이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B2셀이 되는 건데 이행, 이혈에 대한 절대참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대참조는 뭘 대가로로 묶어준다. 그러니까 R 대가로 2 C 대가로 2 열고 닫고 이렇게 되면 같은 의미인데 상대참조다. 됐죠? 상대참조는 대가로다. 이것만 좀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대가로 마이너스 2 했다라는 건 뭐냐면 두행 위 됐죠? 그 다음에 R 대가로 마이너스 1 했다는 얘기는 한의 위에 있는 행 전체 그 다음에 그냥 R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전체 그래서 현재 행 전체에 대한 절대참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가로가 붙어있으면 상대참조다 없으면 절대참조다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돼요.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이번에 이름 사용 가겠습니다. 이름 사용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시험에서 잘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름 사용은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건 수식은 잠시 후에 볼 거고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중간고사 성적 결과가 있어요. 홍길동 왕정보 한엑셀 곽영일 이렇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SUM 합을 구한다 기억나시죠?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BSI에서 BSI까지 그리고 엔터를 치면 314 합이 나왔잖아요.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홍길동 서부터 해가지고 곽영일까지 국어 점수를 범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 있죠? 여기다가 제가 한글로 국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됐죠? 국어 점수가 더 좋겠네요. 국어 점수 엔터 치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국어 점수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범위 설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어 점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됐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르면 국어 점수 있죠?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설정되죠. 이게 바로 이름 정의예요. 그럼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SEM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국어 점수 가로 닫고 됐죠?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314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효한 게 이용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죠. 됐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름 사용이에요. 용도 아셨으니까 셀이나 특정 영역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정의해두고 이 이름을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셀이나 범위 이외에 상수나 수식에도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말장에 앉으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작성 규칙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나요.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결론적으로 숫자 안된다는 얘기죠. 밑줄 그 다음에 원화 표시 그죠? 역슬래시죠? 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밑줄 원화만 사용할 수 있다. 첫 글자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는 이제 문자 숫자 마침표 밑줄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셀 주소와 같은 형태의 이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이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셀 주소와 같은 형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죠?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별표 낱말을 구분하려면 밑줄이나 마침표를 사용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 255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통합문서에서 동일한 이름 충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없다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름 관리자 바로가기 컨트롤 플러스 F3 이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F3 이름 관리하겠다. 됐죠?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보여드렸었어요. 범위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이름을 정의할 영역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엔터를 누른다. 가겠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올라와서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아까는 우리는 이제 국어 점수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국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름 정의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는데 여기 이름 정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수식 탭에 가면 이제 그 정의된 이름에 이름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름 주고 참조 범위 주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얘도 자, 여기서 가겠습니다. 수식 탭에 오시면 그죠? 바로 여기죠. 이름 정의 이름 정의 여기서 이름 주시고 그 다음에 참조 대상에서 그 범위를 주시면 돼요.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이름 관리자 그죠? 현재 국어 점수를 갖다가 정의를 해놨거든요. 편집도 되고 삭제도 되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컨트롤 F3 눌렀거든요. 이름 관리자 바로 가기 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 하는 방법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식의 오류값 가겠습니다. 수식의 오류값인데 얘는 매우 중요해요. 수식의 오류값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직접 가겠습니다. 자, 샵샵샵샵인데요. 이 샵샵샵샵은 좁아서 나오는 겁니다. 좁아요. 지금 볼까요? 좁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안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셀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샵샵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의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다 나타난다. 됐고요. 그 다음 밸류 밸류라는 건 수치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사용해야 할 장소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함수의 인수로 잘못된 값을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 밸류라는 애가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현재까지 시험 문제 유형은 이런 텍스트로만 나왔지 예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를 가지고 또 넣어두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하지만 텍스트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는 a의 1 곱하기 더하기 a의 2 에요. 그럼 a의 1 더하기 a의 2 인데 문제는 뭐냐면 a의 1에 하나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a2에 2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2 우리는 사람은 셋 알지만 엑셀은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수치다. 수치를 사용해야 될 장소에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 함수를 잘못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매우 좀 어려운 함수인데 lookup이라는 건 찾아라라는 뜻이고 v라는 건 vertical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에서 찾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요번 시간은 d의 13은 뭐냐면 d의 13은 얘 아닙니까? 지금 하하하라고 돼있는데 얘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하하해요. 하하하라는 사람은 찾아라. a11에서 b의 13 a11에서 b의 13 여기에서요. 물론 하하라는 사람 있지도 않아요. 지금요. 그런데 d의 콤마 0 콤마 0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잘못된 식을 넣었어요. 원래는 0이 오면 안 되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인수를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vlookup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요. 아무튼 잘못된 함수예요. 수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 value 됐나요? 자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도 아주 알고 가시고요. 나중에 이제 vlookup 함수 배울 때 여러분들도 자세히 좀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dvd 얘는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div가 division divide 나누다 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0으로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하면 이런 에러를 떨어져요. 우리 0으로 나눈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0으로 나눌 때 에러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a1에 100이 들어가 있고 b1에 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는 a1 나누기 b1이죠. 이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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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0 느낌표 에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죠. quotient quotient 도 마찬가지로 나누기의 효과인데 quotient a1, b1 얘도 마찬가지로 b1이 뭐예요?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떨어진 거예요. divide 그래서 div 는 0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에러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ame 물음표 여기 제가 왜 물음표라고 했을까요? 시트 이름에 물음표가 안 들어가요. 진짜로 그래서 한글로 물음표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샵 name 물음표 얘는 뭐냐면 name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한 경우 자 이름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 이때 name이라는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죠. 는 썸인데 여기 지금 sun으로 했어요. sun이요. 썸으로 해야 되는데 이 m을 n으로 잘못 넣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name 에러가 떨어지는 거고 함수 이름이나 그죠?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했을 경우 name 됐죠? 그 다음 이 부분 는 숫자 100 더하기 한글 100이에요. 도대체 엑셀이 이 한글 100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 됐나요? 물론 저 한글 100을 숫자 100으로 정의를 해두면 그때는 에러가 안 떨어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수식에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에 name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na 가겠습니다. na라는 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찾기 함수가 있어요. 검색 함수가 있는데 결과값을 찾지 못한 경우에 결과값을 찾지 못한 경우에 떨어져요. 아까 이 vlookup 함수 기억나시죠? lookup 찾아라 버티칼 열어서 d의 4를 찾아요. 하하 를 찾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아요? a2에서 b의 4 a2에서 b의 4를 찾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하하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 2열이요. 아까 여기 0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했었죠? 2열은 점수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가 1열 2열이거든요. 그런데 0이라는 건 똑같은 값을 갖고 와라. 하하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라. 여기 홍길동 이기자 황당해. 하하가 없죠? 없기 때문에 na 찾기 함수에서 결과값을 찾지 못할 경우에 na예요. 됐죠? 자, 그 다음 rf reference reference rf reference라는 건 참조라는 뜻이 있거든요. 참조? 그래서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rf 에러가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g의 1 더하기 h1 그러면 200 맞죠? 그런데 h열을 h열을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라니까 삭제라니까 지금 이 h열은 는 g1 더하기 모였는데 참조할 셀을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rf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셀 참조를 잘못했기 때문에 rf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부이르 컵 찾아라 버티칼 열에서 d의 4를 하하를 a2에서 b의 4 a2에서 b의 4 여기고요. 그 다음에 3이요. 아까 여기가 1열 2열이죠? 3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참조를 잘못 사용한 거죠. 얘도 그래서 rf 레퍼런스 에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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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숫자죠. 숫자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한 경우 또 수식에 사용한 숫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 얘는 아무튼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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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만승 너매라 떨어뜨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mod라는 함수가 mod라는 함수가 는 mod를 좀 하겠습니다. 직접 눈에 띄게끔 자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거든요.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고 그런데 나머지를 구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는 mod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9999999 9 3개 그 다음에 3개 9999999,2까지는 강한데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는 모두 9가 몇 개예요? 도대체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개까지 가니까 엑셀 능력 밖이에요.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매라 떨어뜨려요. 됐나요? 그래서 엑셀에서 자기 계산 능력 바뀔 경우 너매라가 떨어진다. 그래서 숫자가 필요한 것은 잘못된 값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값을 넣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널 널 같은 경우는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공백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교차 지점 중복되는 지점이 없을 경우에 이런 애가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는 쌈 A1에서 A3 한 칸 띄고 A4에서 A6 제가 F1을 눌러보겠습니다. F1 누르면 합을 구하는데 A1에서 A3 111 A4에서 A6 222 됐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죠. 이래서 에라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널 에라가 됐죠? 만약에 지금 겹치는 부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3 이렇게 하면 저기 가운데 1이 겹치죠. 이랬을 땐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라가 안 떨어지는데 여기를 4로 바꾸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널 에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식의 오류값 직접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수식 분석 도구 사용하기 가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바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탭에 수식 분석에 가시면 참조되는 셀 추적 참조하는 셀 추적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2의 4 셀에 홍길동이 합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2의 4 셀에 는 썸 C의 4에서 D의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뜻인데 C의 4에서 D의 4 국어, 영어 점수 두 개 더한 게 합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2의 4 셀을 선택한 다음에 참조되는 셀 추적 그걸 누른다는 얘기예요. 참조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의 7 누른 다음에 참조하는 셀 추적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거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참조되는 셀 추적을 제가 누를게요. 그러니까 2의 4 홍길동이 합계를 구하려고 참조되는 셀 추적해 보니까 홍길동의 9500 영어 90이 참조가 됐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에다가 D의 5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참조하는 셀 추적 누르니까 그죠? 118이 168을 참조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선 제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조되는 셀 연결선 제거 또는 참조하는 셀 제거 하나만 눌러보죠. 일단 연결선 제거 그죠? 참조되는 거 여기서 참조하는 거 여기서 참조하는 거 됐죠? 그래서 연결선 제거 한꺼번에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조되는 셀 또는 참조하는 셀 연결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수식 분석 도구 사용을까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 강조해 드리면 다른 워크시트의 셀 참조라든가 다른 통합문서 셀 참조 느낌표 대가로 그 다음에 공백이 있는 건 그렇죠? 다운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사용하는 거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밑줄 원화 조심하시고 셀 주소와 같은 형태의 이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수식 오류값 기억나시죠? 그래서 샵샵샵샵 그 다음 value divide name na 레퍼런스 누메릭 그 다음에 널까지 직접 얘를 드려드렸는데 시험 문제는 텍스트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번 우리 제1섹션 수식과 함수의 기본 사용법 두 챕터로 나눠서 강의해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이 섹션 함수 부분이죠.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엑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셀의 꽃이에요. 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함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